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재판의 핵심적인 쟁점은 어떤 것들인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단은 고 조비호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자명예훼손이랑 일반 명예훼손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 명예훼손은 사실이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죄가 되지만 사자명예훼손은 반드시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만 죄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가 다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전 대통령 측은요 1995년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시 검찰은 헬기 사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뚜렷한 피탄 흔적과 파편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면서 헬기 사격을 실시한 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당시 헬기 승조원들은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달리 국방부 조사에서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이었죠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약 5개월 동안 조사해서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 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을 했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었습니다 앞서 2017년 1월 국과수 또한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건물의 탄은을 정밀 분석한 결과 헬기 사격의 흔적이라고 감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금까지 없었던 거군요 그런데 만약 이번에 헬기 사격이 인정이 되면 전 전 대통령은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요 허위 사실 여부 말고도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를 주장했다 이런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전 전 대통령이 책을 쓸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한다는 거죠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법조계에서는 고의성 입증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실 확인 없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이렇게 강하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 기자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한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시간도 또 많이 걸릴 수도 있겠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재 recall